뮤직비디오 도라도로 뛰어났냐 클로키가 있냐? 어! 에스칸님이다! 야아 이겼다! 헤헤 에스 칸이이이이임 D님도 계시고 버스 탈 준비왔녀 아 에스카님 어 에스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가스카님 음 이걸 딘이 음 저 한조 잘해요 아무리 한조는 죄악입니다 아시죠 테스트 좀 해봅시다 테스트 좀 해봅시다 테스트 써보잖아요 뭔 소리세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데 지금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인 저 근데 정말 목숨 걸고 있는데 졌어요 에스카님이 저를 찢어 밝히고 갔습니다 에이 계속 죽었는데 나 너프는 거 맞습니까 줄래 세네 제가 에스카 지금 찢어 드릴게요 우리 팀 짓기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 우리 힐러 없다 빨리 힐러나 해 그냥 뭐야 하핰 핸핰핫 하핰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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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저기 라인 없는데? 탱크 없다 어 뭐야 핑거 어딜 그리 피가 지나 아이고 지려버려? 라인 온다 다음에 보자 봐준다 어? 야 개사기네 저거 패치돼서 와 뒤에서 끌었는데 끌리네 이게 어? 뭐야? 뭐야? 튕겨내기 때문에 잡힌 듯? 아니야 화살 아 화살 나 루슈 안할래 공 한 번 치고 바꿔야지 공 한 번 치고 바꿔야지 다 스키 팬가에 감사해요 아령님 오 위에 완전 많아요 설마 끌이나 했네 백본 종백 다닐 수 열받는 수 열받는 수 열받는 수 아 아 아 저거 개쎄다 개쎄다 공발벌 하하하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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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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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뭐 있었네? 뭐야? 오 한조한테 죽었어 메르시입니다 아 뭐야 아 보토르님 어서오세요 다시 갑시다 나 2층으로 갈게 저기 토르비온 나왔어요 저기 궁 많거든요 메인님 한번 우리 메르시에요? 와 개꿀 뭐야 메인 주고 싶네 그거 나 중각되나? 와 와 어? 제 에스컬리 안끽니다 늘 아리따라 아직 안 하나 둘 갑니다 탈출할게요 그냥 도와 드릴게요 안돼 궁 받았어 얘 궁 받았어 끌렸다 끌렸다 오 살았다 오예 아 캐리 좋네요 아 스무스합니다 아 이것이 루나티카인가 저희 빨리 이긴거에요? 아 그냥 힐만 켰는데 이겼어 아 솔저 한판한다 오 에스카님이 솔저는 쏘는것마다 에이맥이라고 들었는데 에에에에에에에에 영호님 메이플 안해요? 메이플요 아 저 요즘 메이플 줄이고 오버워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메이플하실거면 말하세요 쩔의 드림 템도 좋아해줘 템 드림 알겠어요 믿고 있을게요 나중에 긴말합니다 아 연습해야죠 근데 루나티카 이번에 LW 이겨야죠 아 이기고 할 거예요 이기고 이기고 하세요 이기고 지면 메이플 템 하나도 안 줄 거예요 오케이?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기고 오세요 아 이거 채팅이 안 보이냐 아니 에스카님 저 에스카님은 말 잘 안 했어요 근데 저번에 팬 가입하러 와주신 저 메이플 할 때 뭘 안 주겠다 선원이야 아니야 저 대회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 보여요 저 겐지 말고요 이제 에스카님한테 매크리 배우려고요 뭐야 이거 이거 뭔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어떡해요 이거 이렇게 저 대요? 저 대고 있어요? 아니요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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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한조 한조에 메르시가 달려있는데? 메르시 잡았다 아악 놀랍 오다다다 좋아 좋아 소리 다음 나랑 치고 아래편이 안와 탈출구! 이리와요 힐 썼어요 힐 탈출왔뇨 야 메리스 필 아 너무 막 땡기나? 클로킹 좀 잡아줘요 거기야 캡피 나이스 가리아 피 겐지 밀게 겐지 밀어낼게 저리 가 오지마 아 기모트 메디슈 혼자다 나도 혼자다 하나, 둘, 셋 막아줄게요! 안 돼! 미안해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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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 판정이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배워지는 것도 안 배워지고 렉이 좀 심하죠 에스카님 그거 배치 두 번째 판이에요 이제? 네 첫 번째 판부터 아 나 그냥 킬팩에서 싸울걸 살려줘 베르시가 살아있다 베르시가 살아있.. 아 저 팀 우리 팀은 살아있다는 줄 알고 탱고기 베르시 여기 도망갔다 저희 팀 메르시님 궁 몇이에요? 궁극끼리 충전 중 오케이 한번 비벼 볼까요? 망했다 같은 팀인 척 갈게요 같은 팀인 척 갈게요 같은 팀인 척 갈게요 같은 팀인 척 갈게요 저리 안 쓸네 어 내리실자야 아! 아! 모르다닐 수 있었는데 아 뭐 일로 와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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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나한테 갖고 오네 아 근데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수척 아니었어 혼자 넘머를 햄만에 오니까 오 맥크리 다시 맥크리로 다 트레이세라가지고 오 멋있다 없어? 그래프 할까봐 저 궁극이 다시巨치 뭐야 여기 트릭터 어떻게 올라와 아우 팝 내려가줘 영웅린 잘 끝나 섬포 다리야, 다리야 개피 저기도 맥크리꺼 있다 우리 다리야니 홍이랑 같이 샀다 우리꺼 쐈다? 뭐야 우리팀에 한조 있었어? 딘조 딘조 극혐 와 이게 왜 끌려 와 이거 끌리는 거 봐 이게 뭐야 왜? 부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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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다 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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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적 캐리다 어 딘조 보소 저 쿵온 심하다 벌어졌어 이 힘 뭐야 한 번 한 번 워렛이야 여기 아 메르시 아 메르시 진짜 방금 진짜 잘 뛴다 아 이걸 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카님 빨리 친초 받아주세요 아 친초 걸었어요? 방금 걸었어요 여기 테스 여기 테스 여기 테스 여기 테스 여기 테스 과연! 과연! 아! 이걸 루시우가? 고생하셨습니다. 하늘고기님이 우리 베켓도 선물을 스티커백에 일단 마스터는 왔는데 몇 점일지가 좀 중요하거든요? 아니요 저 이거 그 뭐야 그거 안됨 일단 마스터는 받았는데 하늘고기님 100개 감사합니다. 저는 배치 10판 다 받네용 아 그래요? 네 오늘 다 보실거에요 아니요 한판하고 갈거에요 과연 몇 점이나 나올까 아까 한판 져서 점수 안나올거 같애 몇 점이에요? 잠깐만요 3979점이요 와 높다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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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